안녕하세요 치킨스닥TV입니다 이번에는 텔레칩스라는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1999년 설립된 멀티미디어 통신 관련 칩 회사이죠 200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구분은 중견 기업으로 구분이 되는 회사구요 크레딧 등급은 bbb 플러스에서 제로로 2020년도에 내려왔네요 이런 류의 기업 치고 bbb 는 양호한 편이긴 하나 채권쟁이들 한테는 인정 못 받죠 이거는 주식의 영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히아의 중국 미국 관련 자회사들이 있구요 상장사인 칩셋미디어를 35% 정도 관계 회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갑자기 최근에 나온 공식을 통해서 거의 다 매각을 한걸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관계 회사는 딱히 없습니다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로 이장규 대표이사가 22% 정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식이 한 7% 정도 있어가지고 한 30% 가량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동업자였던 서민호 대표가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이 지분율이 같았었는데 이분이 14년도에 대표 넘기고 사임을 하면서 지금처럼 되었습니다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이대표 체제고 보통 회사에 남은 사람이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라고 보죠 다만 대표 사임으로 지분이 낮아진 상태에서 21년도에 200억원 가량의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10% 정도의 지분 희석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0%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돈 받아가지고 금리만 받아도 이득 아니냐 싶겠지만 지분율이 희석되면 최대 주주 지분은 매우 적은 회사가 됩니다 회사의 매출액은 DMP,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가 90% 가량이고 나머지 모바일 칩이나 기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든가 해외 마케팅 자회사, 대리점 통해서 영업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고객이 칩에 대한 발주를 넣으면 만들어서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는 팸리스 업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인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앤 테스팅, 판매 유통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다 한다면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반면에 팸리스는 설계, 판매 유통만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생산은 외주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칩이 오게 되고 그걸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칩에 대한 설계 인력만 있으면 설계도를 짜가지고 생산을 맡기면 되니까 자금상 공장까지 지을 여력이 없는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방식이겠죠 어떤 공장을 팹, 파운더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없다 이런 의미로 레스를 붙여가지고 팸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팸리스들의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파운더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DB 하이텍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팸리스 업체, 반도체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회사들은 대부분 여기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등등의 유명한 이름이 다 보이시죠 테레칩스도 구분상 이쪽에 해당을 하는 업체인데 고객이 발주를 주면 보통 한 2-3개월 전에 발주를 줍니다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공지상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때제때 다 올려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확인해보면 대개는 수주 공시로 올려나온 정도의 매출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한 천억원대 정도는 매년 나올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 회사의 전방이 주로 자동차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뭔가 부품이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꾸준히 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회사가 내놓은 로드맵이긴 한데 디지털 클러스터, 핏, 에이다스 등 차량과 관련된 제품들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사실상 현대기아에 현재까지는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제품을 팔기 때문에 이 회사를 글로벌한 차량용 판대체 수혜주, NXP, ST-micron,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 등과 같이 취급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매출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차량용 오디오와 관련된 AVN 오디오가 절대적이기 때문인데 이 시장이 클러스터, AVN, DODO 이런 쪽은 CHR 5% 정도로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기는 차량 대수가 그렇게 엄청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 영향이겠고 차량용 계기판 이런 쪽은 그나마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여기도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시장을 봤을 때는 성장률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풀 디지털화가 공격적으로 되면 그나마 좀 비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사가 다른 제품 쪽으로 뭔가를 키워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OEM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는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동차 조종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칵핏이라고 돼 있는데 이 칵이 닭이고 핏이 둥지, 울타리, 닭장이라는 뜻인데 조종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비행기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동차에서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VCP는 Vehicle Control Processor입니다 둘 다 이제 자동차 조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액은 DMP 쪽으로 이제 꾸준히 발생을 하는 정도이다 예전에 잘 나가던 모바일 TV, 수신칩 이런 거는 요새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출은 코로나 때 20년도에 꽤 줄었었는데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구분이 좀 의미가 적지만 수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 성적표를 보면 사실 투자하기는 쉽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익은 나는 축에 속했지만 크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13,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적자가 났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 적자가 회계적인 부분에 기인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대폭 빠졌었는데 일시적으로 시가총액하고 현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고 그 이후에는 20년도에 적자가 돌아오는 이런 터너라운드 구간 정도가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었겠죠 이제는 증익, 대규모 증익 콘셉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재무 구조를 본다면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과 부채가 거의 비슷한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4월 달에 단기 차익금을 200억 정도 더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관계사 칩셋 미디어를 팔았는데요 이게 장부가로 130억 정도에 잡혀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580억에 팔았으니까 세금 떼고 대략 한 4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이 조금 더 많아져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부채로 잡혀 있는 전환사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행사가 되면 주식 전환으로 부채가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본다면 재무 구조는 크게 우려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채권 평가쟁이들은 왜 애초에 BBB를 준 거냐 그나마 BBB 제로고 이 제로는 코로나 때 2020년 실적 안 좋으니까 후행적으로 반영한 거였죠 현재로 봤을 때는 원금 상황 가능성도 높은데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약간 옆으로 세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채권 평가쟁이들은 기업을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다분히 좀 후행적이고 느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취급하는 기본 단위가 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작은 회사들은 별로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애초에 그들이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대충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는 결과물이고요 그 부분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개별 기업, 채권, 크레딧 시장에서의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14년도가 제로의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가총액하고 현금이 거의 붙어 있었는데 동시에 자기 주식도 한 16%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싼 구간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 주식을 딱히 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했는지 파는 구간이 포착이 됩니다 앞으로 더 팔 수도 있겠고요 최대 주식 지문율이 너무 낮은 부분은 저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회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증인 교인이겠죠 앞서 말했듯이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밸류에이션은 좀 싸지는 않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되게 지꼬리만한 한국 패밀리스지만 작년에 이익들이 개선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텔레칩스도 그 중에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대충 줄을 세워보면 매출권에서는 4위권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뭐 개잡주는 아니다 이익을 내는 회사니까요 물론 이제 텔레칩스 외에도 여기 보면 턴어라운드 한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같이 다 공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 업계에서 나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로드맵이 있었고 회사가 말한 대로 아이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완성차 쪽에 디지털 계기판용 AP를 공급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MCU 에이다스도 영업 확대 계획이 있다 샘플 보냈다 양산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스몰캣 기업들이 어떤 신제품 출시라든가 시장의 차량형 반도체에 대한 뉴스 주목도 이런 거에 의해서 야 차량형 반도체 다 거기서 거기 아냐 그러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과거의 흔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연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실적을 예상하고 트래킹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텔레칩스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살펴봤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향후 실적 예상과 이익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